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아스널과 첼시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아스널은 최근 부진을 끊고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여 다시 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에이스 마르틴 외데고르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아스널은 이번 승리로 최근 3무 1패를 끊고 5경기만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이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맨체스터시티와의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맨시티는 최근 11경기에서 우패 상승세를 이어가며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맨시티가 8권 팀과 막독기 때문에 아스널 입장에서는 이변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한편 아스널과 34라운드 경기를 펼친 첼시는 최근 7경기에서 2무 우패로 국토의 부진 속에 리그 12위로 떨어졌습니다. 첼시는 연희영 감독의 임 후 램파드 임시 감독의 부임 이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스널의 첼시전 결과 소식과 프리미어리그 선두 복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등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